이재일씨 도시농부가 130만명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멀리 교회로 나가 텃밭을 가꾸는게 아니라 주거지 근처에서 흥리를 하는 도시농부가 부쩍 늘었다죠 그렇죠 아파트 단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비어있는 땅을 일구고 가족들의 이름 팻말을 세워두고 삽질하고 채소를 심는 도시농부 네네 아이들도 따라가서 흙을 만져보고 또 상추도 심어보고 물을 떠다주면서도 심는지 모르고 하더라구요 그래요 자기가 심은게 어떻게 잘하는지 지켜보면서 각별한 정을 줄거구요 그렇죠 자 이러니 노는 땅이 있다면 기꺼이 도시농부가 되겠노라 하는 분들이 절로 모이겠죠 네네 흥리를 하는게 노동을 하는게 아니라 그 과정이 심신을 건강하게 하면서 정서적인 치유효과도 볼 수 있다네요 그럼요 거기다가요 이웃 텃밭사람들하고 일하면서 사는 얘기도 나누고 먹을거 마실거 서로 나눠먹구요 네네 네 이런게 도시의 새로운 풍속화 그림으로 보였으면은 싶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내 손으로 길러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네 안심 먹거리도 내 가족의 땀으로 걷어서 맛본다 그렇죠 네 그런 즐거움도 있는 도시농부들이죠 네네 앞으로 도시 주변 텃밭에서 도시인들이 부르는 농부가 소리도 자주 들렸으면은 더욱더 신이 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첫 곡으로 성창순회 여러분의 소리로 농부가 띄워드립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농부가 띄워드렸는데요 성창순회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꿀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전화 아녀랑! 전화니! 요새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가? 유행가 조사 중인가? 왜? 내 애창곡 가르쳐려고? 노래방 가서 그냥 멍하게 해주겠다고? 아니 그 애창곡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좋은 노래 추천을 해주려고 그래 아이 됐네 됐어 지난번에 기분이 우울하다니까는 그냥 꽁짝꽁짝 신나는 노래 에휴 그러다가 왕 짜증났다니까는 그래 바로 그거 그걸 이번엔 제대로 개원하게 해줄테니깐 어떤가 요새 노래할 기분인가 어떤가? 노래가 어딨어 골목이고 길바닥이고 그냥 귀떨어지게 생겼는데 아니 그거 들으면 신나지 않든가? 아 슬플 때 우울할 때 신나는 노래를 들어라? 아휴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는 그렇지 초라니 자네도 그렇지? 자자 내가 전화해줄 때가 있어 나 떼떼 떼떼 아 여보세요 초라니 말 들었지? 그냥 꽁짝꽁짝 해댄다고 신나고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잖아 아 잠깐 기다려 초라니 어때? 아 글쎄 그냥 온통 꽁짝꽁짝 찬찬찬 해댄는 소리가 안 들어와 받아들일 수 없대니까는 바로 그거지 지금 기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슬프면 슬픈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자 이럴 때 초라니가 들으면 공감하고 마음 편해지는 곡 자자자 한번 내놔봐 아 지금 심정으로는 뭐 살짝 서러움이 끼면서 처지지 않은 걸로다가 날 봐요 소리는 청천해요 색색깔 깃발도 백노주로구나 아하 지금 그 노래가 공감이 간다 어디 나도 받아들이나 좀 보세요 꽁짝짝 소리는 저 하늘 밖이요 날 좀 봐 소리도 동서남북 갈린다 어때 그 노래면 받아들일 수 있잖아 아이야 여기다 대고 그냥 이 동네 살려 이 고장 뭐 저 누군지 모르면 여길 봐봐 여길 봐 아 보긴 뭘 봐 고개 확 돌리지 아 그거 봐 받아들일 수 있는 노래가 차라리 나았다니까는 자자자 잠깐 그거 전해줘야겠어 딱따떼 또 아 여보세요 응 바꿔 그냥 신나게 꿈깡꿍깡 안 먹혀 차라리 한이든 노래가 나았다니까 응 아니 누가 뭐 육자배기 아 이거 하랬냐고 바꿔버려둬 네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발라 개구리 타령을 국립민속국악원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이종일씨 방금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래를 들어봤지만은 이 음악이 현재의 감정과 정반대의 음악이 나을까요 아니면 비슷한 감정의 음악이 나을까요 네 네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요 슬프고 우울할 땐 한스러운 그런 노래가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진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 감정순화도 빨리 된다고 하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길거리에서 정말 그냥 꿍꿍꿍꿍꿍하는 음악들이 우리들 지금의 이 감정이나 정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흥이고 신명의 음악일까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길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는 노래들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한국전통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동주 포항 107.9 진도 목파 해남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청명과 행화풍 고사입니다 네 춘분과 고구 사이에 드는 청명 바로 오늘이잖아요 내일이 한식 날이고요 네 그래요 예전 숲속에 청명부터 본격적으로 봄몽사를 시작했었죠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래서 대골에서는 청명의 새불로 바꾸는 숲속도 있었고요 네 청명의 새불로 바꾸고 새롭게 농사일을 시작했다 했는데요 불을 바꾸는 숲속은 한식 때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새로 시작해서 불같이 일어나는 기운을 받고 싶었던 거죠 자 다산 정약용이 소년시절 10대 무렵에 진주목사로 가는가 아버지를 따라갈 때가 바로 청명날이었습니다 한강 백사장 주막집에 유효부가 척척히 내리고 강기숙 어부집에 행화풍이 불어온다 네 청소년 다산은 청명 무렵 진주목사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 한양을 뜨면서 봤던 청명절 풍경이죠 한강 백사장구 주막집에 내리는 그 유협우는 느릅나무가 열매 맺을 때 내리는 비로 음력 3월 봄비를 말하죠 아 네 기다렸던 봄비가 내리는 걸 유협우라 했군요 네네 그렇다면 강기숙 어부집에 행화풍이 불어온다 자 이 행화풍도 청명무렵의 봄바람 아닐까요 네네 맞습니다 청명절을 전후해서 살구꽃이 활짝 필 무렵에 불어오는 봄바람을 행화풍이라고 이쁘게 말했던 겁니다 아 바로 오늘 같은 날 부는 바람이 살구꽃바람 행화풍이겠네요 네네 그렇겠죠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선조 때와 강해군 때 살았던 간이 출입의 청명무렵 얘기 한번 볼까요 네 조선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또 문장가로 활약했던 간이 출입이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은퇴해서 평양에서 지냈군요 네 형조 참판을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출입은 평양에 살면서 경소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기 있었죠 그때 평양감사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요 청명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네 간이 출입이 은퇴해서 평양에서 지낼 때 평양감사에게 전한 서찰입니다 청명에 헌 불을 끄고 새 불을 일으켜 불 바꿈의 정사를 행한다 했는데 대대로 이어오는 전통민석을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바라 영공께서 일신시키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네 간이 출입은 중국에서 들어온 청명 그러니까 한식물협 불 바꾸는 숲속은 우리 민속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죠 특히나 청명과 한식물협은 건조해서 자칫하면 화재가 발생하는데 관청마다 불을 바꾸는 걸 해야겠느냐 청명에 불을 바꾼다는 게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청명날 불 이 청명화는 아예 민속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면 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무렵 평양과 관서지역의 극심한 가문과 흉년 때문에 굶주린 사람이 많이 나올 때인데요 책을 구하고 연구할 거처를 부탁하게 돼서 면목이 없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죠 네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청명 한식 무렵에 불조심해야 하는 거는 거듭 돌아보면서 살피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전사랑방 청명과 행화풍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한골 상사대회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국립국학원 사물놀이의 연주로 영남풍을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하늘 한번 내다보시겠어요 오늘이 청명이거든요 맑은 하늘 보이나요 하늘이 맑거나 맑거나 그냥 빨리 달려요 승객님 지금 기분이 좀 그런가요 창밖을 보세요 간만에 청명한 하늘이거든요 저기요 날마다 하늘 같은 분들 층층이 모시고 말이죠 그냥 하늘 소리만 나와도 질립니다 그냥 달려요 오늘 청명인데 기분이 그렇게 먹구름이라면 좋습니다 체험열차 4호 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아니 그냥 달리라니까 4호 칸을 왜 가자고 그래요 아니 뭐 기분 좋아질 일이라도 있나요? 자 한번 꺼내볼까요? 저 하늘보다 하늘 같은 분들이요 아니 팀장도 하늘 부장도 하늘 사장은 더 하늘 아니 그럼 회장님은 뭐겠어요? 네 호칭 때문에 그냥 층층이 하늘에 누울려 산다 네 그럼 오늘부터 팀장 부장 대신 나르샤님 자 불러보세요 승승장구하라는 우리말이잖아요 나 나르샤님 그냥 나르샤님 에이 팀장님 부장님 같은 짱짱한 맛이 안 나나요? 그럼 팀 나르샤님 부 나르샤님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은 샤나르샤 회장님은 회 나르샤 아니 그럼 우리 회장님이요 내가 회치 배달부냐 할 건데요 아 미리네님 아라님 아띠님 이런 우리말 호칭 생소한가요? 아 그러면은 서로 별명 부르기로 해보세요 자 사장님 이메일 이름이 뭔가요? 저 이메일 이름이 아 네 그 대니얼7988이던가 그러면 줄여서 대니팔 한번 불러보세요 자 사장님을 봤다 인사한다 반갑게 아 저 대니팔 지시한 거 검토해 봤는데요 좀 무리해요 대니팔 보세요 저 사장님 지시한 거 계속 검토 중인데요 이거보다는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호칭 바꿔서 불러볼까요? 반가워요 찰스 아이고 이게 입이 떨어지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편한 호칭으로 반가워요 찰스 나르샤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춘향전 가운데서 기생정고 들어보셨는데요 김현수의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이 직장에서 호칭 때문에요 하고 싶은 말도 그냥 쑥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한 별명으로 호칭을 대신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는데요 맞아요 처음에는 어색하다 싶었는데 자리 잡고 보면 편하게 얘기가 되더라 합니다 네 근데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불러놓고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 부모이죠 아니 우리말로 천사의 날개를 시나래라고 하던데요 네네 시나래님 나래님 좋긴 한데 이런 게 낯설죠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김영아 씨 네 그럼 우리가 김영아 씨 말고도 또 뭐라고 해요? 철안 씨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별명 부르잖아요 아름다운 애칭을 써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정일 씨는 왜 정일 거사 그러지 바로 이렇게 예쁜 호칭으로 바꿔 부르기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안 써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요즘에 기업에서는 이렇게 좀 쉽고 편하게 부를 수 있게 친근감 있는 그런 별명을 좀 이렇게 하나씩 마련을 하자 하는 그런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네 예전에 어르신들도 본인 이름보다는 아호나 자아를 그렇죠 이름 대신 사용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름보다는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멋있잖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부터 좀 골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초란 씨 초란이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알겠습니다 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해낸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인천국제공항교통센터에 고즈넉한 한국전통가옥이 들어섰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한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발굴 및 확산 공모에 선정돼 이번 전통 한옥공간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교통센터 지하 1층 동편과 서편 여행사 사무실 앞 공간에 각각 민가와 사대부가의 생활공간이 연출됐고 전통 한옥 구조물을 중심으로 앞마당, 중정, 뒷마당을 꾸며놓아 한국의 전통 생활문화 양식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에 조성한 한국적 생활문화공간이 국내외 여행객과 공항 근무자들을 위한 새로운 볼거리와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무용유산원이 후원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지원하는 4월의 중요무용문화재 공개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공개행사는 매월 중요무용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전통문화의 예술성과 뛰어난 기량을 국민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됩니다 이번 달에는 중요무용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제80호 자수장 등 예능 분야 8건과 기능 분야 6건의 공개행사가 열립니다 한편 올해는 4월 중순부터 매주 토요일 고궁에서 펼쳐지는 궁궐 공개행사 토요마당이 상반기에는 덕수궁, 하반기에는 경복궁에서 펼쳐집니다 공개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을 방문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강좌가 열립니다 2016년 울산 박물관대학이 4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박물관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첫 번째 강좌 국보로 만나는 울산이야기부터 신라 황금이야기까지 울산 지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고고학, 민속, 불교, 과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수강신청은 4월 6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울산 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망자의 넋을 기리는 진도의 소리가 프랑스 상상축제 무대에 오릅니다 중요 무역문화재 제72호 시킴굿을 비롯한 진도 상장예가 오는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프랑스 파리 국립극장과 알자스 국립극장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립극장을 찾아갑니다 1997년 시작된 상상축제는 해외 전통 무역유산 공연을 선보이는 행사로 올해 한불 상호 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의 무역문화유산을 무대에 올립니다 공연에는 중요 무역문화재 예능 보유자와 전수교육자들이 나서 씻김굿, 다시래기, 상여소리 등 총 7개 진도지역 무형문화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나간읍성 민속마을에서 전국 가야금병창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제9회 나간읍성 전국 가야금병창 경연대회가 5월 7일 예선과 5월 8일 본선으로 나눠 전라남도 순천시 나간읍성 객사에서 열립니다 가야금병창 오태성 명인을 기리는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은 4월 2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고 신청서와 접수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악신문사 홈페이지 대회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야금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곽수은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곽수은의 전통음악 프로젝트 공연이 4월 7일과 8일 오후 8시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서 펼쳐집니다 첫날인 7일에는 이태백명고의 장단에 맞춰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전바탕을 연주하고 4월 8일에는 서울대학교 이지영 교수의 양금 연주와 함께 가진 회상을 선보입니다 공연 문의는 휴대전화 010-3211-144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영화의 풍자 흑쌀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공소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남도 합천군을 찾아보겠습니다 합천에 요즘 가야시대 유일한 토성 다라국성이 확인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서 6세기까지 700여 년 동안 경상남도와 경상부터 일대의 왕국을 형성했던 가야국시대 토성인 다라국성 일부가 유적 발굴 조사에서 드러난 거죠 네 현재 합천군 쌍책면 성산유적지에서 가야시대 토성인 다라국성 구조가 발견됐는데요 그동안 합천 성산토성이라 불렀던 다라국성은 자연 절벽으로 이뤄진 황강변 구릉에 자리하고 있었죠 네네 그 북동향은 토성으로 쌓여 있었고요 남쪽은 석성유물이 남아있는데요 이번 발굴 조사에서 가야시대 그 다라국성이 발견돼서 옛 성곽과 생활상을 연구하는 새로운 문화유산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국가 사적지로 지정해서 종합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네 합천군의 소식 하나 더 간추려 볼까요 합천군이 인문학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을 세웠다죠 네 그렇습니다 합천군은 지역 지도자를 육성하고 청소년과 주민들의 그 삶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합천군이 올해 운영하는 사업 구상은 21세기 지역 리더와 인문학과 청소년을 위한 힐링 인문학 그리고 마을 소통과 인문학 끝으로 합천 인문여행 등 네 가지입니다 네네 21세기 지역 리더와 인문학은 기관과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인문학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보자 그런 지혜를 모으는 강자로요 4월 5월 총 8차례 열린답니다 네네 합천군이 인문학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미리 선도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힐링 인문학을 5월부터 시작해서 지역 내의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다고 하네요 네네 합천군에서 시도할 그 마을 소통 인문학은요 마을의 이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인데요 모두 4개의 권역 비열로 모두 16회에 걸쳐 강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합천 인문여행은요 조선시대 난명 조식과 통일 신라시대 고운 채취원 그리고 신라선덕 여왕 때 대하성 전투지 같은 곳을 소개하면서 합천의 정신과 역사를 국민들에게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경상남도 합천군의 가야시대 토종 발굴과 인문학 도시로 나선 합천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경상남도 합천의 각소리 타령을 김한준의 소리로 전합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안골 풍류극장 오늘은 어버꾼 얘기 가운데 용하와 위조 명수들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솜씨 좋은 용하패 사람들 만나보실까요? 전에 임금의 인장인 옥새를 위조해서 큰 돈을 받아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한양의 용하패였겠다 그들이 옥새를 만들어볼 요량으로 음모를 꾸몄으니 거기 누구야? 석훈과? 용하인가? 내가 조금 늦었네 종이쪽은 어떻게 됐어? 조지서 친구 말이야 종이야 궁궐에서 쓰는 거 빼돌리는 게 어려운 거 아닌데 여보게 정말 옥새를 팔 작정인가? 그러자고 모인 건데 무슨 소린가? 아니 정말 나라님 도장 찍어서 교지도 만들겠다고? 글씨는? 도장만 찍을 건가? 글씨 말일세 그림도 뺏기는 달 수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글씨 그거 뺏기는 게 대순가? 아이 그 저거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 종이만 대주고 난 빠질까 싶네 석훈과 빠진다? 아이 그럼 용하가 팔 뻗고 잠을 잘까? 말해봐 돈을 잡아도 같이 잡고 죽어도 같이 죽자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서 종이만 대고 빠져 그럼 내가 잠이 와? 이 사람아 내가 어디다 대고 옥새를 파는 사람이 있다고 납을 대겠어? 나도 죽는 일인데 그러니 이 정도 하고 나는 그냥 응 죽어야지 석구 묻어야지 여보게 이게 무슨 나를 그리 아는가? 용하 이 사람아 옥새는 내가 팔 거고 글씨는 달 수가 쓸 거고 종이는 석구가 될 건데 이러면 됐는데 왜 빠져? 여보게 보니까 말이야 그거 돌미 잡히면 저 동대문 앞에서 능지 처참 당할 건데 돌미 잡힐 일이 없게 한다는데 재수 없이 능지 처참 소리야 자자자 나라님 옥새 있겠다 도장 꾹꾹 눌러서 임명장 명령장 과거 합격장 꾹꾹 눌러준다는데 이 사람아 그게 결국 뒤를 캐고 캐고 또 물고 늘어지면 용하로구나 석구로구나 달 수가 석구나 나올 거 아닌가 참 내이 사람 건너 건너 죽어받으면 돼 심부름하는 것들 손에다가 엽전 쥐어주면 되고 나나 자네나 얼굴 모르게 하면 귀신도 몰라 뭐가 걱정이야 그래서 정말 그 옥새를 파먹었다는 건가? 궁중에다가 인장 파서 보내는 귀대를 하는데 궁중에서 쓰는 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내가 손만 대면은 말이야 영의정 아니라 청나라 것들도 속아 넘어가게 한다는데 아이고 이 사람아 영의정이라니 청나라 것들이라니 아니 이 친구가 어떻게 간이 두 개나 붙었나 에헤이 야 달수 자네가 말해줘 극간 글씨 베끼는 거 이 임금님 필체고 영의정 필체고 지인범만 보여줘 글씨 몇 자면 되네 봐봐 글씨 몇 자만 보여줘 지인범만 보여줘 이러면은 달수가 글씨체를 그려내 여보게 달수 그저저저 지난번에 준철지보 얘기 그거 한번 해봐 응 그거 임금이 그 형조판사한테 내리는 글에다 찍는 거 그 준철지보 찍고 승지 글씨를 뺏겨서 개성윤수가 절하게 했지 그럼 그럼 개성윤수가 말이야 준철지보 찍힌 거를 보고는 그냥 맨땅에 절을 울렸지 석국 이래도 우리를 못 맺겠나 아이고 알지 않아 아니 조선천지에 욕이 모인 사람만큼 위조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나야 그저 종이 궁궐에서 쓰는 종이 정도 내주고 뒤로 빠져 있겠다 아 그래서 내가 잠자리에서 포도촌 끌려가는 꿈 불에 달궈진 인두꿈 뜨는 게 좋겠다 아이고 참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식구들은 그대로 두고 자네만 뜰 생각인가 내가 뜨기로 어딜 떠 이 사람아 식구들 누구 어디로 어디기는 황천으로 떠야지 여보게 달수 불러야 되겠지 어이 용아 이 사람아 아이고 말을 해도 간 떨어지게 아이고 그래 어쩐가 내 평생에 자네 같은 웬수 만난 값을 해야지 에이 알면서 그냥 왜 건드려 그냥 목 하나 걸고 하면 되는걸 다시 또 그런 맘 약한 소리만 해봐 어? 나 길게 말 안 해 에이 알아 안다고 아이 그러니까 자네도 그 황천 소리고 식구들 소리 아이 그만 좀 안 좀 해 알았어 가져온 종이나 꺼내봐 달수 그 종이 만져보게 이게 진짜 궁중에서 쓰는 종이가 맞는지 보라고 어이 거기 불 좀 가져와봐 네 성금연료 가야금산조 합주를 숙명 가야금연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국장 어버꾼 얘기 가운데 용아와 위조명수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겁도 없이 임금의 옥세를 위조할 생각이네요 네 용아라는 자가 나서서 꾸미는 옥세 위조 가짜 어보를 만들어서 교지나 명령서까지 위험 천만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심에 가짜 옥세 인장을 파겠다고 나선 용아라는 사람 아주 거침없이 일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자 과연 이들이 옥세를 위조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네네 그 뒷얘기는 내일 이 시간 기대해 주세요 월요일에 마련한 우리 음악 감상실 소리끌 가락길 오늘은요 서도 역금수신가를 감상해 보실까요? 네네 그 서도창 가운데서 수신가는 작은 사설을 가지고 길게 부르고 역금수신가는 많은 사설을 자진박자로 부르고 있죠 네 수신가 뒤에 이어서 부르고 있는 역금수신가 예전에 평양과 관서지방에서 즐겨 부르던 노래인데요 요즘 같은 봄이 오는 때에 이 역금수신가 속에서 두 번 오지 않는 인생의 봄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계절은 해마다 봄날을 다시 맞이하지만요 인생에 있어서 봄날은 딱 한 번뿐이더라 네 이게 역금수신가 가사 중에 드러난 구절이기도 한데요 예 서도 역금수신가 후렴구에 나오는 이 소절 아서라 풍백에 붙인 몸이 두 번 젊지는 못하리로구나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거 등 달아 나 어이 헐거나 인생 귀불기 아닐진데 꿈인지 생신지 몰라 다시 갱소년 못하겠구나 네네 그 구절이 역금수신가 후렴구인데요 인생은 두 번 젊지 못한다 두 번 소년소녀가 될 수 없다 네 그래서 생각할수록 수심이 깊어지더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 수심으로 깊은 고리 패이게 하는 일이 두 번 젊지 못한 인생이 빨리 는다는 거고요 두 번 다시 맞이할 수 없는 청춘이 훌쩍 지나가더라는 거죠 네네 그것도 한이 맺히는데요 거기다 또 살면서 보고 싶은 사람 다시 만날 수 없다면 그 인생살이 수심이 얼마나 더 깊어지겠느냐 그렇죠 네 수심과의 걱정근심거리로 등장한 또 하나의 해결 못할 인생의 아픔을 바로 서방인지 남방인지 날 잊었는지 날 찾아 반길 줄 왜 모른단 말이요 생각을 하니 님의 화염 그리워 나 어이할까나 네네 두 번 청춘 없는 것도 원통한데 거기다 서방인지 남방인지 어떻게 나를 잊고 산단 말인가 네 이미 그리워 못 살겠다는 이 수심을 말하는 소절이죠 네네 역금수신가에 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수심 때문에 내가 어찌 살아야 하는가 그 수심 걱정거리 중에 이별은 많고 상봉은 드물어 못 살겠구나 이 구절도 마찬가지 탄식이라 하겠습니다 네 마침내 그 많은 수심거리 때문에 속이 타서 불이 붙는다고 하소연하는 구절로 넘어가고 있죠 네네 네 수심과의 불이 난 그 구절 불이 붙는다 불이 붙는다 의주 통군정 붙는 불은 압록강수로 꺼주련만은 하면서 청청강수로 꺼줘야 할 불 네 평양 모란봉에 붙는 불은 대동강수로 꺼줘야 할 거고 네네 그 한양 이별로 타는 가슴은 한강수로 꺼줄 수 있을까 세상 관천에 나는 불이야 뭐 강물로 끄면 되겠지만은 생사람 생이별에 타는 가슴의 불은 뭘로 꺼줄 것이냐 네 그 사람 아니면은 끌 수 없는 사랑불이 그냥 월월 타오르는 역금수심가 이대목으로 오면요 젊거나 나이가 들거나 이 가슴 뜨거운 사랑불에 데인 속내를 돌아보게 하는 구절 앞에서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오는 봄날에 인생에선 두 번이 없는 청춘을 불러대며 생긴 수심들 거기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생긴 수심들 네 마침내 불이 붙듯이 뜨겁게 타올 것 같은 수심가의 사랑불을 노래로 달래며 잠재우고 있는 역금수심가로 자 이 봄날 이별 없이 사랑하는 하루하루이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띄울게요 수심가 그리고 역금수심가를 김광숙의 소리로 전합니다 아야야 억순아 작년 12월에 먹은 밥땜씨 뱃속이 편치 않단 말이오 시방 뭐요? 다섯 달 전에 먹은 밥이 시방도 소화가 안된다 소리요? 아 이번 선고에 나온 거식이 있잖여 그 후보가 작년 12월에 밥 산거 말이오 아 거식이 후보라면은 작년에 결혼식 치렀는디 그때 먹은 밥이 왜요? 아야야 그때 거식이 후보가 축의금 안 받는다고 혀갖고 거글 가가지고 박수 몇 번 쳐주고 밥 먹고 왔잖여 아 그것이 뭐시가 어쨌다고 걱정이다여 아니 상대방에서 그때 밥을 냈다 사전 선거 운동이었다 하면 말이오 와 막 이러다가 나가 밥값 30배 50배로 물어내는 거 아녜 왔다 땅이야 걱정할 것으로 쉬어 결혼식 가서 밥 먹은 거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지 아니야 아니야 그때 차라리 만원짜리 축의금이라도 낼 것인디 어쨌거나 공짜로 밥을 얻어먹은 셈이잖여 아따 추잡시랄게 물고 늘어질 것을 누리지야지 다섯 달 전에 먹은 밥을 갖고 간다여 복 떨어지게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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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본 게 말이오 올해 들어서 얻어먹은 밥이 또 있느니 아이고매 아이고매 아이고 그거 땜시 양패 속이 또 틀어지느니 어메 일을 어쩌면 좋냐 아 뭐 밥을 그라고 얻어먹고 댕긴다여 이번에는 또 누군디여 아이고 뭐시냐 그 머시기 후보 있자녀 월 정초에 우리 개모임 자리 나와갖고 건대사도 하고 나중에 밥값을 내고 갔다는데 와마 거시기 말고 머시기 후보한테도 밥을 먹었다구라 아이고 근데 누가 그 밥을 가지고 늘어집디여? 에이 벌써 말이 나왔어 어메 이러다 조사 들어가가지고 오라가라 하면 어쩐디야 아메 징그란 거 뭣을 그라고 걱정을 해요 간단하게 해결될 거인디 뭐시 어떻게 말이오 아니 거시기 밥 머시기 후보 밥 묶기는 누겄는디 어메 어떡하면 좋구냐 억수나 이거 한번 외치면은 개안하게 될 거인디 뭐 준비 됐어 복친삼촌 예 그려그려 뭐여 뭐해 묵은 밤 얘기 나오면은 요라고 외쳐부시오 대한민국 짜잔 짜잔 짠 아 뭐해요 아 그럼 나랑 함께하자이 시작 대한민국 짜잔 짜잔 짠 어째요 내려가요 어째요 아이고 아직도 그려 아 그러면 한번 더 해부시오 자 네 이 시간 끝곡으로 대감을 최수정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선거는 민주의 꽃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선거판에 석 달 전에 먹은 밥 뭐 다섯 달 전에 샀던 밥이 문제더라고요 아니 우리 지역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보다는 네 네 작년에 산 밥이 문제다 뭐 석 달 전에 밥 산 게 문제다 그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은 선거기간에 이런 소리 들어보니까 참 거시기헌데요 진정한 지역 일꾼의 일을 하고 싶은 후보께서는 필요한 현안들과 다양한 정책을 내세워야 할 때 아닌가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선거판 수준 이렇게 밥 싸움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아 글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그 귀한 권리를 꼭 행사를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꾼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불법 선거운동이 여전히 날개를 펼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팔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빠지고도 난리예요 다 참네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까 실은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뭐 여론조사도 왜곡을 하고 자료도 다 조작하고 있고 요새는 이제 sns로 다들 이렇게 막 선거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그냥 막 허위로 막 이렇게 유포하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그것도 좀 파헤쳐가지고 진실을 알리는 그런 상황이 또 도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거는 우리 국민들의 특권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권리를 여러분들 꼭 행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편지 우리 스스로가 있잖아요 권리 행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영아 씨도 이번에 4.13 총선 투표하실 거죠 물론이죠 저도 꼭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한골상사디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부합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